이 라이프라인은 성도 여러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우는 교제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이십 년간 그 만족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이십 년간의 공무원으로 이십 년간의 공무원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성도 한 분 한 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가 라는 생각 속에 날마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멀리 한국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언약 또는 약속 또는 미국 사람들은 계약을 좋아하더라고요. 커버넌트 계약을 좋아하는데 일방적이고도 주도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서로 약속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의 약속.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의 1번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한 하나님의 약속에 맞습니다. La Biblia es la palabra de Dios, palabra de promesa que a la humanidad, a la humanidad que están caída y para salvarle promesa de salvar a nosotros.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길 하고, 내 후선도 여자의 후선과 원수가 되길 합니다. 여자의 후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선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 그리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너는 여기서 뱀, 사탄을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사탄을 지칭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즉, 그의 발꿈치를 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을 지칭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선인 예수 그리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그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celui 우리의 선을 지칭하고, Macedification은 은은히 και 스마가다. 역시 이 전신 somethin fears conf있어 zit고 결국 하나님의 위험을 삼겸다. 그리고 완전히 성의 한 영 म Roulu 파이드 Ее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세기 3장 15절 말씀이 쫙 전개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요 이 성경은 곧 하나님 나라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를 통해서 그를 믿으면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죠 그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두 번째 2번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성경자자들에게 게시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래가시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게시를 하셔서 우리들에게까지 오늘날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나시는 방법이 모세에게는 대면에서 성경이 있는 것에 한 작업을 통해서 사실에 왜 이ξses이 прич being 그런 말을 또 환상으로도 나타내셨고 꿈으로도 나타내셨다. 이를 revel한 꿈과 환상으로도 나타내셨다. 아, 믿음과 꿈으로도 나타내셨다. 또 하늘로부터 음성으로도 나타내셨다. 그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신념기 4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같은 사람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죄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불경과 또는 코란 이렇게 다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게시하셨다는 이런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다 같다. 또 이런 경전도 다 같다. 같다는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저를질 것인지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따로 Jewish 64. 그리고 성경은 왜 인류의 본배며 구원에 대한 유일한 책임가 그것은 인류의 죄를 지적한 책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나 불경이나 코라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성경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 죄를 예수께서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참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십니다. 저는 불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불경도 사실 공부했습니다. 불경은 참선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수행. 그래야 깨닫는 자가 된다고 주장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 예수님께서 하신 zapat함과 맨 잇기 위해 그와 서로를 응원하며 спис Kenneth McMinn.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 bidire hei compare 사결에 Edward Blackайaw.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신 일을 인정하게 사신 한가지입니다. 아직은 못 할 수 없는 욕심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더러운 피에 의해 제가 저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소가 생긴 땅이 생긴 땅이 생긴 땅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더러운 피가 주요 없는 깨끗한 피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our tongues 구결ual된 피가 될 수 없는 이 소문이 영혼을 통하여 내가 성호로 조언을 못하여 그 성호로는 우리에게 성호로 매력이 될 수 없는 예수의 피를 우리의 주인공을 감사로 유지하는 예수의 피를 우리의 성호로는 그런 예수의 피를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교들 나름대로 다 자기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경전 가운데 이렇게 성경처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들어있는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류의 보배가 되고 유일한 구원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성경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못하는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1번서부터 4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번서부터 4번까지 읽겠습니다. nous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읽어보세요. 4번이 더 보기 간단합니다. 저는, 이 지역의 국회의에 대한 id libertad religiosa no está garantizada debido a problem políticos y segundo existen barreras para la traducción y el lenguaje porque las etnias tienen diferente cultura y idioma tercero hay problemas del analfabetismo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성경이 각각 개개인에게 전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개개인의 내적인 문제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받거나 듣거나 보험을 들어도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성경이 내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primero explica que 사탄은 항상 contra nosotros y contra nuestro Dios 그의 말에 우리에게 또 3번, 여기 3번 성경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멀리하다가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서 그럼 다섯 번째 넘어가서 다섯 번째 성경에 구성론가 빌리누라 성경에 구성론가 빌리누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은 39권입니다 신약성경은 27권이죠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도가 오시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메시야를 보낸다라고 예언된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예언된 구약의 내용을 성취한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들어가실 것까지도 구약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신 행정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사실 다른 것 같지만 한 성경입니다 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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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경에 대해서 천국의 석유관이 되야됩니다. 이 것과 새것을 마음껏 국간에서 꺼내다가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많이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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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성도들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가옵소서. 우리의 성도들도 많이 읽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가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은 많이 읽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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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